한국국토정보공사 더럽습니다 난 이거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 근데 이거 누구 목소리에요? 컴퓨터 목소리인거 같은데 오 근데 되게 자연스럽다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버리자 딴걸로 하자 그럼 뭘로 합니까? 본 방송은 정통어학교육방송입니다 이런식으로 너무 또 정통이니까 정통방송을 추구하지만 맞잖아 정통 뭐 뭐 그렇죠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공부시간이죠 2부를 하셔야 됩니다 좀 해요 웬만하면 좀 하자 형도 많이 교육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합시다 이렇게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방송이 세상에 어딨어요 벼랑에서 미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오늘 첫시간 한색가위는 1부고 2부의 첫시간은 뭐야? 이번 첫시간은 본인이 진행자가 모르면 어떡해 뭐였지? 이번 첫시간 곤낙한지 아 맞다 이런 느낌? 진짜 까먹은 거야 지금 아 맞다 이런 느낌 정말? 그러니까 저번에 그걸 했었죠 뭘 했니 저번에 저번에 네가 때하고 했다 그 차이를 했었죠 무슨 아무것도 기억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방송하면서 하루 지나면 잊어놓고 코너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형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말하는 게 신기해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요 항상 말하는 게 신기하다 나는 인생을 사는데 어제 태어난 느낌이야 하루하루가 새로워 그러니까요 어제 태어난 느낌이야 야 그래도 형수님만은 꾸준히 가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건 빼 아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곤나간지 이 코너에서 이런 느낌 이런 이 코너에서 니가 때하고 했다의 차이를 배웠죠 근데 우리 지시PD가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지가 편집을 하면서 계속 듣고 지가 이해가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게요 저희가 같이 채팅방에서 하는 토론방이 있는데 조금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경향은 있지만 미친 아이죠 아 예 아 부모님이 아 부모님이 이 방송을 아 부모님이 이 방송을 아 부모님이었다는 것도 엄마가 마음 아파서 너 그런 식으로 맞잖아 아 그러게요 지시PD 부모님은 부모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요 못생긴 딸을 낳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신입사원 어머님 되게 예뻐해 주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본인도 본인 딸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자 지시PD가 니가 때하고 했다의 뉘앙스를 지 혼자 이해가 안 돼서 계속 편집을 돌리면서 하다가 자기 스스로 정답을 찾아 냈다는 거예요 아 예 그 말하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네 차라리 이렇게 설명했으면 우리가 훨씬 잘 알았을 텐데 우리는 이제 같은 서툴다인데 어떤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시PD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잘 안 맞아 와 잘 못해 똑같은 서툴다가 아니라 네 나하고는 잘 안 맞아 니가 때 는 나하고 잘 안 맞아 또 했다는 잘 못해 네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쉽지 않은가 어 문장에 따라서 어 제가 지시가 보낸 그 문자는 기억을 하는데 그 맥락상에서는 지시가 되게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문장을 소개도 될까 모르겠네요 하자 난 사람이랑 하는 섹스는 잘 안 맞아 실리콘이 낫지 왜 굳이 이런 문장을 제가 쓰는지 난 모르겠어 이게 참 부모님이 듣고 계신 딸의 실체입니다 이거를 채팅방에다 썼어요 이거 맞지 않아요 이러면서 네 그럼 맞아 맞는데 맞긴 맞다만 그렇죠 사람이랑 히토또 섹스와 쪼또 니가테 데스 라고 하면 사람이랑 하는 거는 좀 안 맞는다는 뉘앙스로도 쓸 수 있죠 절로 안 좋아해서 서툰 느낌 자신이 말하는 느낌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잘 안 맞아 그런 뉘앙스가 맞죠 네 그럴 땐 이같에 쓸 수 있습니다 네 했다는 잘 못해 서툴러 진짜 이게 서툴러 혹은 겸양 그리고 또 남이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시가 그걸 보내면서 야 이 문장은 내가 참아 못 읽겠다 저도 기억이 잘하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했다 부분 어디 보자 아 네 이거는 이건 아니다 아 이건 한순간에 교육방송이 저질방송이 되어버리니까 그러게요 이거는 지시 부모님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이 이런 사람이란 걸 쟤는 이상해 그래서 수위가 이거는 교육방송에서 못하겠네요 무서워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외국어 뉘앙스 차이 이에 대해서 자기가 막 집착을 해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자기 혼자 막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문은 이상하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맞는 말 이해는 제대로 했다 이런 건 높이 평가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좀 우리 지시 피디처럼 집착해서 공부 좀 하세요 뭐 당찬 건 좋아요 방금 전에 뭐 레모네이드를 먹으려고 이제 지시랑 같이 위로 올라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옆에서 그냥 피디니까 누구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좀 심심하지 않냐 라고 말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쓸데없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배려심에서 물어봤거든요 되게 당차 애가 당차고 되게 지 밖에 모르고 제가 뭘 하면 뭘 시키라고 엄청 생각하나 봐 그렇죠 그리고 쟤는 들어온 지 1개월밖에 안 됐잖아 나는 나는 7년 됐는데 그렇죠 좀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그냥 선배도 아니고 부편집장인데 제가 또 많이 선배인데 좀 저도 일도 시키고 싶고 뭐 그런데 쓸데없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요 이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할지 잘 모르겠어요 신세대네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기가 막힐 노래 시즌 자 오늘의 꽃나간지 어떤 단합니까 오늘은 사연하라 그리고 자네 그렇죠 사연하라와 자네 시즌 1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사오님이 이제 우리 인사를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자네로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게 사연하라라고 하면은 그냥 안녕이니까 어? 그냥 헤어질 때 무조건 사연하라라고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에 대표적으로 또 틀리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분들이 안녕히 가세요나 할 때 일본분들이랑 처음 만나면은 사연하라라고 하는데 요런 뉘앙스는 한국의 안녕이랑 실제로 같긴 해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사연하라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는 좀 이제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사연하라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해집니다 단순히 가벼운 인사말이 아니라 그냥 이별을 하거나 오랫동안 서로 헤어져야 할 경우에는 사연하라라고 그러니까 영영 못 보거나 네 아주 장시간 못 보는 게 확정돼 있거나 완전 안녕 이런 느낌이죠 한국말이 이상한 거야 그런 디테일한 걸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안녕이잖아요 한국말이 이상한 게 아니라 더 멋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이별 이런 건 아예 전지를 깔지 않아 그냥 내일 보는 거 오늘 퇴근하면서 내일 어차피 볼 건데도 안녕 하는 거고 완전히 이제 이별해서 머리끄댕이 쌓고 개씨와의 뭐 뭐 위자료가 어떻고 양일권이 어떻고 죽네 사네 니가 바람을 펴니 뭐 이러고 본인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런 막 이렇게 싸울 때 다시는 안 보고 이럴 때도 어? 그냥 안녕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나? 안 하지 않나요? 인사 안 할 것 같아요 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안녕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쨌든 뭐 저 저 마가이 형 찢어죽이려고 안녕 이러잖아요 그런 사이에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말에는 근데 영어도 굿바이가 있고 아니면 뭐 시야 다 그러잖아요 아야 컴온 맨날 커몬이래 시야 그러잖아요 시유 어게인 그런 거 줄여서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안녕과 완전 안녕과 그냥 안녕을 좀 구분하는 경향이죠 일본어도 그렇죠 그래서 사요나라라는 말을 써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일본어를 이제 좀 공부하시고 저희가 또 시즌2 아닙니까 좀 요런 입장에서는 좀 오랫동안 헤어져야 될 경우나 이별인 경우에는 사요나라라고 쓰시거나 그렇죠 영화를 상상하시면은 연인이 막 서울로 가 도쿄로 갑니다 그럴 때 혼자서 독백으로 사요나라 마사오쿵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도 되지만 개새끼야 내 적금을 들고 날라 사요나라 그럴 때는 보통 저희가 이제 인사말로 안녕이라 그럴 때는 시즌1에서 항상 자 맞다 자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는 우리말로 치면 그럼입니다 그럼 자 그럼 뭐 다음에 네는 그냥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으흥 네 짐새네요 으흥 으흥 이런 거죠 그래서 자네 하면 자도 자가 아니라 자 발음이죠 자네 하면 그럼 으흥 뭐 이런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로 씁니다 맞다네도 있죠 맞다는 또란 뜻이죠 맞다네 그러면 또 으흥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보통 친구 또 연인들끼리 인사를 할 경우에는 시즌 1에서 했던 자네 맞다네 이런 걸 쓰시고 그렇죠 사연하라 할 경우에는 조금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거나 고를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전 다시는 안 보겠다 네 그 정도까지는 뭐 그런 결의를 가시면 아예 뭐 마음을 안 하겠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슬로우 비디오로 하늘을 이렇게 말아요 차에 부딪혀가지고 삐익 날면서 자기 과거나 이제 주변을 회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빠도 안녕 낙이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아빠도 안녕 모두 안녕 이런 인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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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거는 정말 사연하라에 적절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 사연하라네요 딱 그거죠 자 그러면 또 끝이야 네 오늘은 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뭐 방문을 이렇게 들어갈 때나 뭐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인사법 같은 경우는 음 한국이랑 같아요 뭐 들어갈 때는 실례시마스 하시고 들어가면 되고 뭐 그러면은 안에 있는 분이 말하겠죠 아 너무 그런 인사말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다양하긴 하죠 뭐 예를 들어 실례합니다 계세요 아니면 흔히 쓰는 말로 이비오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안 웃냐 빵 터져야 되는 건데 내가 요즘으로 흔히 쓰는 표현으로 라고 깔았잖아요 그래서 이비오너라 그러면 우와 이비오너라라니 이래야 되는데 실패 평소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말로 그런 다양한 게 있듯이 일본도 뭐 스트레시마스 라든지 아니면 고멘고다사이라든지 많은 말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 곧나간지 이거는 좀 비슷한 말이나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뉘앙스를 다루는 코너라서 딱 이거 두 개만 놓고 일단 비교하는 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요나라도 안녕이고 자네라든지 맞다네라든지 이런 것도 진짜 더러운 소리였어요 드럼을 하지마 여기서 이 상면에서 마이크 끊어야든지 마이크 끊어야든지 안녕 이라는 것만 무시했어 그런데 사요나라는 좀 긴 이별이나 완전 이별 빡센 이별 빡센 이별 주로 내 3년 만기 적금 통장을 들고 튄 이 새끼를 바라보면서 할 때는 사요나라 얘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사요나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거고요 뭐 저 가정법원 앞에서 주로 쓰는 말이 사요나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뭔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으면 뭐 사요나라 마사오짱 그렇게는 되겠지만 이혼하면 저는 인사 안 할 것 같아요 이혼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부터 할 국리를 하던데 무슨 오늘의 곧나간지 사요나라 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죠 도대체 일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 오늘의 공부 이런 공부 이런 견물을 넓힌다 이런 뜻으로 이런 니이미 아 니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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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학생들이 즐겨 듣는다는 이런 니이미 정말 나중에 니이미 공과대학 학생 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방송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니이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주변에서 좀 있었어요 요청이요? 네 무슨 요청입니까? 시즌 원태처럼 스토리를 되살려달라 그러니까 나도 스토리가 재밌어 스토리 방식으로 진행해달라 근데 자기가 귀찮아서 안 한다며 네 아니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나한텐 그랬잖아 그거는 시즌 원에서 했던 나한텐 뭐 청자 새끼들 뭔 상관이냐고 나한텐 그랬는데 시즌 원에선 써먹었던 방법이니까 시즌 투에서는 좀 새롭게 코너도 정비하고 다른 색깔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왜 그렇게 스토리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저도 듣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전격적으로 스토리를 되살렸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이런 님이 시간에 항상 스토리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버무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회입 때 마사오님의 말투인 청자 새끼에서 청자 님으로 격상된 건가요? 의견을 듣는데요 이제 그렇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담배 한 대 피우고 아이고야 뭐 준비 안 했네 했어 했어 가족이 있어요 신기하다 담배 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가족이 있어요 하니까 뭐가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1번 뭐를 뭡니까 카조쿠 카족은 가족이 있어요 시골에 살아요 시골에 살아요 양평이런 시골은 이낙가 외진 촌락 이미지에요 시골 완전히 외진 양평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양평이 그렇게 시골인가요? 저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양평에 계신 분들이 내 친구도 양평에 사는데 양평 해장국 맛있었는데 뭐 어쨌든 촌 것들이지 와 근데 어쨌든 그런 시골 마을에 가족이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 둘 형제 둘 형제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냐 남매 오빠와 여동생 달란한 내 가족이죠 아빠의 이름은 마사오에요 아빠입니까? 네 엄마 이름이 죽돌입니다 엄마 이름이 죽돌이요? 네 죽돌씨 뭐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빠 이름이 마동탁이에요 오빠 이름이 마동탁이요? 아들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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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마동탁 그리고 여동생 이름이 죽상이에요 죽상이요? 네 뭔가 이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마시니까 딸 이름이 죽상이잖아요 마죽상이에요 마죽상인데 왜 그러면 엄마랑 이름이 같냐 그거 있잖아요 김조광수 감독 이런 것처럼 엄마와 아빠의 성을 같이 쓰는 페미니스트에요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아빠가 마사오 엄마가 죽돌 마시니까 오빠는 마동탁 여동생은 죽상이요? 마죽상 마죽상 엄마와 아빠의 성을 다 하나씩 사서 마죽 그리고 이름이 상이죠 아 예? 이름이 상이라고요? 마죽상 마사오상이 아니라 그냥 마사오상까지가 이름이네요 그렇죠 상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상상이라고 불리죠 아 상상 그렇군요 상상 이런 가족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일본에는 원래 성으로 해서 마죽상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대로 상상 근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죽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복잡해 마죽상이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게 귀찮으니까 죽상이라고 부른다 정리 잘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에서 시골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가족들 그래서 마사오하고 죽상이가 마사오랜다 아빠구나 잠깐 여기서 타임 시즌1이랑 스토리는 연결이 안 되네요 안 되죠 새로운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 그 사람들은 잠깐 근데 야 근데 나는 살아났잖아 아니 그럼 필요 없어 아 뭐 무슨 스토리 연결시키려고 사이려고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다 그냥 나중에 만나겠지 아 그리고 그 죽돌이와 이 여자 죽돌이는 다른 사람입니까 결혼해 나중에 아 그래요 아 얘는 좀 엄마였지 아 모르겠다 나중에 그건 정리하도록 하고 족보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은 근데 이거 좀 바꿀게요 금방 바꿔요 또 뭘 준비하도 안 했는데 아들이 마동탁이고 아빠가 마사오라고 했잖아요 아빠는 별로 등장 안 할 거니까 아빠가 마동탁으로 바꿀게요 아빠가 마동탁이요? 네 그러면 장남이 마사오 제 아들입니까? 오 그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바꿀 거예요 네 엄마가 죽상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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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동생 이름이 죽돌이 아 그건 싫다 마죽돌 내가 형 여동생이야? 그렇게 자 이제 됐죠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뭘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마동탁과 죽상여사 사이에 아들이 큰아들이 마사오꿍 그리고 여동생이 죽돌양 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리잖아요 네 마사오는 중학생이고 아 중학생이고 죽돌이면 초등학생이에요 몇 학년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미리 실드를 친다 이제는 생각 대충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초등학생 그렇죠 그래서 등교를 하잖아요 이제 날이 밝아요 새들이 삐약삐약하고 고래가 부우 이러고 날이 밝았어요 고래가 부우 한다고요? 고래가 그러지 않으면 등에서 부우 하잖아요 양병인데 양병에 전 세계적으로 보자고 시야를 자기 마음대로 양병 사람들이 닭이 꼬꼬댁 울고 아침이 밝은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래요 마사오가 아빠한테 마동탁 마동탁 씨가 우리 읍참 마속할 때 마속 마속의 37대 손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해요 마속의 37대 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동탁 잠깐 자손을 남겼었나? 읍참 마속에 죽었는데 자손을 남긴 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역사책은 기록되지 않지만 죽기 직전에 한 여자와 뜨거운 사랑을 나눴죠 또 알고 역사책 찾아보면 자식이 다 있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거나 어쨌든 37대 손 마속의 37대 손 닌 마동탁 씨 한테 분명히 예견하는데 분명히 청자 중에 어떤 사람이 마속 그 시대부터 37대 30년인가 20년 단위로 계산해서 이 스토리의 허점을 파악한다 청자분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스토리의 허점을 찾아주세요 그런 이상한 짓거리인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으면 돼요 자 그래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올게요 예의가 빨라 우리 마사오는 예의가 빨라 저번에 말씀하신 예의가 빨라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보다 좀 더 겸양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더 상대방을 올리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일본어로요 이때 마이리마스 다녀오겠습니다 마이리마스 마이리마스 마이루가 다른 뉘앙스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형들한테 말투는 저렇다 집안은 다녀오고 다녔다면 제갈량이 용서를 했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좀 그런데 애가 좀 시간방져 가지고 인사를 잘 안 했어 형들한테도 그래서 인사를 잘하자는 게 가훈인 거예요 가풍인 거예요 그러게요 인사를 지독하게 집착해요 인사가 일본말로 뭐죠 아이사츠 입니다 아이사츠에 집착해요 가풍이 그래 좀 그럴 듯한데요 좀 역사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도 이제 마속과 또 제갈량과의 또 라이벌 관계에서 했었으니까 제갈량이 마속이 확실히 확 굽혀줬으면 안 죽였을 수도 있었겠네요 슬슬 낚이고 있어요 좋아 그래서 이 가풍이 그렇게 빡센 가풍이에요 인사의 집착 빡센 가풍 그래서 마수하고 이렇게 눈을 떠요 어 아 내 앞에서는 연기하지 말았어 실제로 보통 아침에 이러고 일어나잖아 뭘 그래서 배를 벅벅 굽고 형은 그냥 텐트만 세울 것 같아 화장실을 이렇게 비적비적 하다가 이제 아버지를 마주치죠 그래서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공손하게 네 안녕하세요 오하이오 고자이맛 아침 인사예요 다 시즌 1에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복습하는 거네요 어학은 복습입니다 계속 오하이오 고자이맛 오하이요가 아니라 오하요우 오하요 오하요우 고자이맛 오하이오 고자이맛 그렇죠 오하이오 고자이맛 인사를 하죠 되게 바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통 저는 헬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요 당황스럽네요 그냥 한번 살짝 쳐보고 싶었는데 알아요 저는 자연스러운 교포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렇습니다 자랐으니까 그래서 말투에서도 보면 교포스러운 어투가 좀 드러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아침에 예의바르게 인사를 하죠 점심에는 죽돌이가 인사를 합니다 오빠한테 예의바른 이 집안은 인사에 집착하는 그래요 굳이 근데 보통 남매끼리 만나면 맨날 보는데 인사를 합니까 해요 이 집안은 그래요 제 예상은 조상이 목이 잘려서 죽었어 어쩔 수가 없어 저도 오늘 무슨 내용을 할지 지금 아선이 말하니까 짐작은 가는데 인사법을 공부하려고 억지로 예의바른 집안을 만들어 공부를 교육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오늘 그냥 다 인사 공부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아침 인사를 했고 밥을 먹잖아요 네 받침밥 아사고항 그렇죠 아사고항 이따 다 할 건데 미리 하지 뭐 아침은 아사 점심은 히루 밤은 방 비슷하죠 방 외우기 참 쉽죠 그러게요 밤 아사 히루 밤 거기다가 밥 있죠 먹는 밥 이게 일본어로요 고항 고항입니다 밥을 고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사고항 히루 고항 방 고항 하면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이에요 참 외우기 쉽죠 그래서 이 남매가 아침밥을 먹어요 아사고항을 먹고 학교를 가죠 좀 전에 했죠 인사를 드립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때 마이리마스 이때 키마스라고 해도 됩니다 이때 키마스 아버지인 마동탁 씨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TV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 빡센 집안 가풍이 인사를 못해서 목이 잘린 집안이라니까 그래서 아들이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아버지가 마동탁 씨가 47세 나이 나오나요 건설업 종사 이렇게 내가 디테일해요 오형 오형입니까 전갈자리 계속 갖다 붙이고 있어 그래서 마동탁 씨가 뛰쳐나오면서 아들에게 담내 인사를 합니다 오 다녀와라 이때라샤이 치사이지라고 그러죠 이때가 아니라 이때죠 시오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쿠가 이때로 떼형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떼형은 나중에 또 합시다 이때 라샤이 이때 이라샤이인데 줄여가지고 이때라샤이 라고 하죠 원래는 문장으로 적으면 이때 이라샤이 가 되는데 회화체에서는 보통 이가 빠지면서 줄여서 이때라샤이 가 되죠 그래서 오 다녀와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매가 둘이 손을 잡고 아 시발 너란 거 그럼 넣지 말든지 나도 싫어 그 가족에 끼는 거 뭘 같은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 얼굴도 안 닮았는데 손을 잡고 이제 게다가 여자야 손을 잡고 델랑델랑 가요 이상한 짓 시킬 것 같아 크면 사춘기 되면 그래서 델랑델랑 가요 그래서 학교로 갑니다 네 학교로 가는 갔다가 어떻게 될까 뭐 스토리 생각 안 나 대충 만들었는데 딱 보니까 인사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대충 생각하다가 뭘 지금 넣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지금 오빠가 얘기를 해요 죽더라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학교 가실 차례 죽돌장 땡키장 가꼬니 키타쿠나이요 그래서 우리 땡땡이 깔래? 이래가지고 동생은 바꿀까? 뭘 바꿔 또 뭘 바꿔 뭐 생각해야 한다는데 뭘 하려고 내 말은 뭐냐면 말을 해줘 뭔 스토리를 너무 보안이 철저해 보안이 철저하다기보다는 지금 막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죽돌이가 더 나쁜 년이어야 되는데 그거 땡땡이 까지고 오빠가 꼬신 꼴이 됐잖아 그 정도는 됐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또 되게 가풍 빡센 가풍이라며 집안이 그래서 우리 땡땡이 가자 그리고 꼬셔요 동생은 그럴까?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동생이 원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죽돌이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이니까 그래가지고 오빠 손을 잡고 뒷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요 손을 잡고 뒷산으로 손을 안 잡으면 여기서 손을 잡다 태오니 기르 어쨌든 잡고 이제 데려가다 찌렛도 있고 뭐 근데 어쨌든 우리 되게 스토리 마음대로 만들면서 일본 오브이가 막 집어넣는 것 같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근데 어쨌든 둘이 산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꼬마에 둘이서 산에서 하는 놀이들 있잖아요 뭐 비둘기를 잡아먹는다든지 노루를 사냥한다든지 둘이 그러고 놀아요 그냥 보통 그러고 놉니까? 네 산으로 가다 야만이크 어쨌든 막 그렇게 놀고 있었어요 즐겁게 아이고 시간이 벌써 흘렀네 점심시간이 됐어요 이거는 마치 그냥 점심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막 하다가 아무 때나 한 것만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어요 빠르게 원래 놀다 보면 시간이 빨리 흘리죠 그렇죠 어? 저 하늘에 저기 뭐지? UFO입니까 설마? 우주선이야 너무 단순하다 진짜 어떻게 알았어? 아 형 보면 UFO밖에 나오기도 하고 있어 뭐? 운석도 있어요 아 운석은 있네요 운석은 생각 못했습니다 지구 멸방에서 끝나나요 스토리? 다시 새로운 스토리 하나 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UFO가 딩딩딩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그 SF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이 열리고 외계인들이 내려와요 외계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계인 모양이잖아요 눈 커서 이렇게 째지고 대가리 이렇게 길쭉하고 그런 외계인들이 뿅뿅뿅뿅 내려왔어요 양평의 점심이요 양평의 점심에 뒷산에서 그렇죠 외계인들이 뿅뿅뿅뿅 내려왔어요 마서와 죽들과 얼마나 놀라요 뭐지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외계인 하나가 대표가 마서와 죽들인데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어로 하나고 점심인사 고니찌와 그렇죠 외계인이 내려와서 죽들려고 마서한테 고니찌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인사네 오늘 인사가 뭐하는 거네 빡센 빡센 집안이었어요 빡센 외계인이었어요 아 외계인도 바른 집안이네요 그렇죠 고니찌와 하는 거 개들이 헬로우 안 하고 옆에 종족하고 전쟁이 나서 져서 지구로 쫓겨온 거예요 왜 전쟁이 났느냐 인사를 안 해가지고 아 그것도 읍참우주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야 다들 인사하면서 죽인 거라 고니찌와 이게 점심인사예요 그럼 외계인은 일본어를 어떻게 했느냐 걔들은 다 이제 그런 게 있어 옛날서부터 인간들을 맨날 납치해갖고 연구를 했잖아요 아 걔들입니까 나쁜 애들이네 그러면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 그냥 뭐 필요했다라 그런 거지 지구를 침공한 거예요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방금 전에는 또 빡센 가풍에 좋은 내계인이라며 아니 가풍이 빡센 거지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아 잠깐만 싸우다가 져서 온 거라며 그런데 지들도 어디 살아야 되니까 지구를 침공한 거죠 그게 지구 침공이군요 그렇죠 몇 명입니까 외계인 모르겠어요 그걸 왜냐하면 왜 침공했느냐 보통 우리가 기차여행 같은 거 할 때 서울발 부산행 기차를 끊잖아요 지나가다가 대전에 아니면 소락산이 되게 예뻐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계인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지구가 있어 들릴 수 있잖아요 너무 지구인 감각 아닙니까 아니요 외계인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들릴 수 있잖아요 뭐 들릴 수는 있죠 논리적으로 걸리는 거 없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항상 논리를 따지는 게 웃긴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논리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이 지구 침공 탁 내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양평에 비싼 애를 내리게 됐어요 애들이 이렇게 둘이 있는 거야 딱 내려가지고 지들은 그런 거지 꼼짝마 그런데 그 전에 꽃니찌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놀라잖아요 막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사실 모르죠 그렇죠 백꽂이 할 수도 있고 어린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100% 백꽂이 할 것 같이 느끼죠 도망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빠가 마서오가 여동생이 죽돌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손을 잡다 네 태원 이겨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도망을 가요 외계인이 쫓아오니까 아 쫓아옵니까 이상 튀어나왔으니까 외계인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내가 길쭉해서 막 도망을 가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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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가요 어 왜 왜 왜 딱 그러니까 마서오가 뭐라 그랬어요 마서오가 지금 뭐 정신도 없고 엄마 지금 진짜 외계인 나타났어 막 이러면서 그러죠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무슨 빵쌤 가풍이라고 했잖아요 다녀왔습니다 라고 한다고 일단은 인사를 하고 봐야지 DNA에 새겨져 있다니까 아 가풍이요 37대가 인사에 집착하면서 교육을 했어요 자식 교육을 외계인한테 쫓기는데도 일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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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래 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서 뭐든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예 자 다녀왔습니다 일본어로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얘기했죠 마음이 급하니까 뭐 그럴 바야 그냥 인사를 안 하긴 할 것 같은데 목이 잘려요 목이 잘려요 알겠습니다 아 참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겠어요 어머니가 꼭 깜짝 놀라죠 사색이 돼가지고 막 뛰어들어서 타나심이 딱 이러니까 빨리 엄마는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냐고 다이져브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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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녀왔니 라고 하죠 그 상황에서 오 다녀왔니 일본어로요 오카이리나사이 아 난 일본말 안해 오늘 혀가 마비가 됐다 스토리를 이렇게 딴 식으로 짜니까 그렇지 엄마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놀래가지고 어 다녀왔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다이마 오카이리나사이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죠 지금 뒤에 외계인이 있다 그제서야 그제서야 외계인이 있다 그렇죠 외계인이 있다 엄마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때 엄마가 점심밥을 짓고 있었거든요 점심밥이 일본어로 먼저 히르고함 그러니까 아까 아침은 아사 점심은 히루 저녁은 밤이라 그랬죠 고항은 밥이니까 둘을 붙이면 아사고항 히르고항 밤고항 점심시간이니까 지금 히르고항을 막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엄마가 밥 차리다 말고 애들이 학교가 있어야 될 애들이 땡땡이 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출근해 계시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는데 왜 밥을 하고 있었나요? 내연관계가 있었어요 우편배달구와 내연관계였어요 또 말한다고 너무 급하게 만들지마 죽상 여사가 아주 끼가 많아 그래가지고 동네 우편배달부하고 내연관계였어요 본인이 그냥 밥 먹으려고 밥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할걸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밥을 차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애들이 사생이 돼서 들어오니까 어이구 어떡하겠어요 밥을 차렸는데 애들은 사생이 돼서 어쨌든 집에 왔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무슨 밥을 먹어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외계인 쫓아내야지 엄마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다이마 오카이나사에 한 다음에 야 외계인이 쫓아오니까 우리 밥을 먹자꾸나라고 한다고요 엄마가 밥 찾아주는 게 싫어? 아니 밥 찾아주는 건 고맙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엄마가 밥을 차리다 말고 놀래가지고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저쪽에 이상한 생명체가 무슨 외계인 같은 게 와요 엄마가 놀래서 딱 보니까 외계인들이 와 왔어요 집에? 3명이 쫓아온 거야 3명이군요 마크는 모른다면서 3명입니다 정해졌어요 바꾸지 마세요 3명이 왔습니다 외계인 3명이 왔어요 3명이 병병병병병병병 이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병병병병병병 뭔지 모르겠다 병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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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거기다 밥을 차려줍니까 지나가는 과격들이잖아요 우리 시골 인심이 이렇게 좋아요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시고 왜 그러냐면 얘들을 그냥 냅두면 안 갈 것 같아 빨리 밥이라도 먹이면 빨리 갈 거잖아 빨리 보내야지 왜냐하면 이따가 우편배달부 장씨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장씨라고 했다나 장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차려줘요 그런데 외계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예상이 안 돼요 잠깐 잘 먹겠습니다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인정하죠 이거 정말 많이 써요 아마도 제 예상에는 그 식단에는 고함 밥이 있고 저번에 외웠던 돈지루 미소시루가 있겠네요 그렇죠 조촐한 시골 밥상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잘 먹겠습니다 이거 의외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말도 많이 쓰죠 우리도 저도 항상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식당에서도 음식 주문했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하거나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따다키마스를 많이 쓰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시즌 1에서 배웠던 음식을 내올 때 넣어줘 그리고 음식을 받을 때 너무 이런 표현도 한번 복습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외계인들이 우주에서 왔잖아요 보통 먼 게 아니에요 뭐 저 요새 화성에서 살아남는 영화 있죠 마션 여기 포스터 보면 1억 2천만 키로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그렇죠 그 외계인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거는 나중에 밝혀야 돼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장거리 여행은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차렸으니까 외계인들이 허겁지고 툭툭툭툭 먹습니다 그 노래 참 좋더라고요 어디서 TV에서 많이 나오던데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난 그 노래 되게 좋더라 그게 노래가 있는 거야 들어본 것 같은데 냠냠냠냠냠냠냠 그거 좋아 그렇게 외계인들이 밥을 먹어요 냠냠냠냠냠냠 막 먹어요 귀엽네요 외계인들이 침공했어요 침공했는데 귀엽네요 어쨌든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고치소사만데시다 이거 제가 시즌1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일본에 있을 때 이따다키마스하고 고치사만데시다를 배웠어요 써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규동을 되게 좋아하거든 형이 그만하니까 규동 먹고 싶다 마찌야 요시노야 그리고 나는 요시노야보다는 마찌야파였어요 이게 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규동 전문점 24시간 규동 전문점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집이 요시노야랑 마찌야입니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요시노야파 마찌야파가 있죠 저는 요시노야입니다 요시노야보다는 확실히 마찌야가 내 입맛에 맞더라고요 조금 더 쌓았던 것 같기도 하고 가격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나는데 비빅농 나도 맛있던데 맛은 마찌야가 더 맞았어요 그리고 스키야에서는 유일하게 김치 규동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맛있었어요 마찌야에서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소시루를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써먹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딱 주문을 해요 그때 500엔이었어요 자판기에서 티켓 뽑아가지고 밥이 딱 나오잖아요 괜히 바에 앉아서 혼자 먹는 바라고 하니까 표현이 되게 그건 바잖아 그렇죠 바같이 돼있죠 거기에서 혼자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바에서 밥을 받으면서 이다다키마스 딱 이런 거예요 일본인인 척 한 거예요 티 안 내려고 외국인이나 티 안 내려고 이게 관건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이다다키마스 되게 시크하게 늘 쓰던 말처럼 그리고 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옆자리에 양복 입은 젊은 친구가 밥을 따먹고 고치소사마 딱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먹었어요 이거잖아 고치소사마 대시다 를 줄여서 고치소사마 딱 이런게 얘기하죠 그렇죠 가게는 또 서로 친밀하니까 친하거나 뭐 방금 전에 그런 경우에도 고치소사마 나가죠 되게 멋있게 고치소사마 딱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멋있을 것 같이야 폼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야쿠자처럼 고치소사마 딱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되게 좀 풍원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나갈 때 절해야지 학교에선 고치소사마 대시다 라고 배웠지만 고치소사마 이렇게 딱 줄여서 얘기해야지 아 또 너무 존댓말 하면 좀 멋 없으니까 그래서 밥을 다 먹으면서 내내 머릿속으로 고치소사마 고치소사마 이랬어요 이게 입에 잘 안 붙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일본 막 건너가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고치소사마 대시다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이거 들으면서 발음을 해보세요 고치소사마 대시다 빠르게 그러니까 고치소사마 이걸 이렇게 천천히 말고 고치소사마 이게 잘 안 돼요 입에 잘 안 붙어요 고치소사마 대시다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밥 다 먹고 도키도키 했죠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지 내가 이걸 한번 써먹어보겠다 딱 그래갖고 딱 멋있게 폼 잡고 하면서 고참샘샘샘님 안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입으로 내는데 고사추샘샘샘샘샘 아씨 이번 생은 망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참 형이 그 말하니까 저는 우애노에 살았었는데 참 우애노에서 자전거 타고 밤에 출출하니까 그때는 또 형도 그렇겠지만 좀 많이 외로웠다랄까 혼자잖아요 친구도 없고 그래서 밤에 혼자 자전거 타고 가서 주사기를 뒷줄어 놓고 무슨 주사기를 가서 규동 먹었던 생각이 떠오르는데 다시 먹고 싶네요 규동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그 학생들이 제일 친군데 그 맛이 또 일본 그 동네 흔해 빠진 분식집에서 파는 라면 이 맛이 우리나라에서 참 접하기는 힘들어요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규동 파는 집들 여러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딱 거기서 먹던 그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뭐라고 규동 파는 집은 많은데 그 일본에서 뭐랄까 그냥 아주 평범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그냥 툭 하고 나오는 그 맛이 되게 생각이 나네요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고추삼아 디스다 아니야 외계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고추삼아 아 외계인은 고추삼아 다 그랬죠 그리고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밥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 밥 먹었으면 이제 지구 침공해야죠 우주선으로 돌아가야지 지구 침공을 위해서 아 일단 일단 돌아가네요 인사만 하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보통 근데 일본이면 밥 먹고 이제 차라도 한 잔 먹으면서 담소라도 나누지 않나요 바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가 우편배달 장실을 만나야 되는데 집에 오기로 했는데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 아원 입장에서는 애들도 그렇고 괜히 그런 거 이제 밥 다 먹었는데 옆에서 막 소지하고 청소하고 막 문주하게 아이고 그러면 눈치를 주니까 그렇겠네요 또 일본인 예전 일본인이시니까 그렇죠 또 막 한 방에 말 안 하고 약간 눈치를 슬슬 주는 방향으로 빨리 가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눈치도 발달한 거예요 아 문명이 발달하면 눈치도 발달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원시인들은 예의가 없어 지나가다가 여자가 마음에 들면 돌돌끼로 머리 뚱 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원신들 그랬어요 그렇지 안 그래요 아니에요 네가 봤어요 아니 우리가 이게 또 인류학적 진화론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인 이미지가 예전에 이제 서양에서 또 잘못 만들어진 이미지라서 그 사람들도 되게 불악과 남그를 이루고 되게 잘 살았어요 지금 운명이란 게 왜 잘 살았겠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돌돌끼로 머리를 뚱 치고 질질 집에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잘 살았지 그런 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요? 그건 이미지예요 실제로는 안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네가 봤어요? 아니요 본 건 아닌데 그게 인류학적으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라고 난 봤어 왜? 뚱 쳐 영화에서 봤겠죠 어쨌든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눈치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방금 전에 그거는 되게 그러고 보니까 위험한 왜요? 또 방송청자들한테 왜요? 뭐가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 마사오는 또 항상 또 형 욕먹잖아요 왜? 여자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또 여자 머리를 뚱 치고 뭐 이런 거 막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한데르타린이 그랬다고 뭐든지 나한테 덮어씨려고 그래 내한데르타린이 그러고 사는 거 왜 내 탓이야 걔들이 그러고 살았는데 몇백만 년 전에 알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내한데르타린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 보고 한번 오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설마 내가 내한데르타린한테 사과할 일은 없겠지 근데 어쨌거나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즉 관계가 발달한다는 거고 눈치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막 이렇게 눈치를 주니까 외계인들이 불편하죠 처음 온 집인데 지구라는 환경도 그렇지 않은데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눈치를 주니까 돌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쿡쿡 옆에 찌르면서 이제 그만 갑시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참고로 외계인 일본어 되게 잘하네요 의사소통을 하게 지네가 텔레파시로 서로 서로 까이리만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어날까 그럼 서로 그럴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도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외계인이잖아요 밥은 먹였어요 일단 살려고 뭔가 접들을 해야지 호의를 보여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광선총으로 쿵쿵 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제접했는데 자기 욕정 때문에 빨리 보내긴 해야겠는데 또 삐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외계인이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그럼 또 광선총으로 쿵쿵 쏠 수 있으니까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기념 우리 집을 방문해 줘 고맙다고 조그만 선물을 합니다 오미야게 그렇죠 오미야게라고 하죠 일본에서 그거 되게 참 많이 따져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기념품 같은 거 소소한 거 좀 돌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일본은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만약에 마사원님이랑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 조금 먼데 출장을 갔다 와서도 꼭 선물을 사오고 그렇죠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런 거 굉장히 챙기죠 오미야게라고 하는데 일본인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자기가 이 얘기도 시즌 1에서 했던 것 같은데 다 했다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어쨌든 형은 새로운 기분이니까 사실 저도 정말 새로운 기분이에요 남대문에를 데려갔는데 일본에서는 쇠 젓가락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묵직해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한국 특유의 그거니까 한국에 관광을 갔으니 젓가락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쇠 젓가락을 그게 또 두뇌 발달에는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대문에 가서 수저 파는 그런 도매장에 갔어요 나도 그런데 처음 가보니까 쇠 젓가락이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 디자인이 확 많은데 그렇겠죠 그런데 되게 예쁜 내가 봐도 예쁜 그런 젓가락들이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사면 좋겠다 추천을 했죠 아니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에 왔으니까 일본인 친구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한국 젓가락을 선물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아 이게 약간 기억나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분식집이나 식당에 흔한 인삼 그려져 있거나 장수 이렇게 써있는 사슴 그려져 있고 핫 그려져 있고 이런 거죠 복 적혀있고 진짜 흔해 빠진 그걸 고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적인 한국 젓가락이라고 아 그렇구나 저도 옆에서 좀 놀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주머니가 외계인들에게 젓가락을 이렇게 쇠 젓가락을 선물을 합니다 젓가락 하시 오하시라고 하죠 오하시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외계인들은 우와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들이 그거 가지고 방금 밥을 먹어놓고 아 젓가락도 썼습니까 다 썼죠 숟가락 쓰고 젓가락 썼는데 지들이 선물 받으니까 방금 먹었는데 모르네요 마성이가 됐다니네 우와 되게 좋은 거예요 선물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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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조 도모 잠깐 나왔죠 이럴 때는 도모 도조 도모 차이는 나중에 합시다 요구 상황에서는 도모 받았으니까 또 감사하니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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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줄 때 쇠 젓가락을 줄 때 도조 하면서 주겠죠 받을 땐 도모 하면서 받겠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에이 뭐 이거 몇 푼 된다고 에이 별것도 아닌데 You are welcome 이런 느낌 뭐라고 했을까요 도いたしました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제 You are welcome 천만에요가 되겠네요 고맙다고 하니까 에이 별것도 아닌데 천만에요 이렇게 되겠죠 도いたしました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로 You are welcome 천만에요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제 천만에요 를 외우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언어라는 게 이렇게 쓰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어떻게 알던 영국 놈이 하나 있었어요 좀 글로벌하게 노시는데요 그냥 되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좀 알던 녀석이었는데 한국말도 곧잘해요 지금 농담으로 던진 거예요 너는 여자를 밝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네요 그럴 때 내가 뭘 너 아냐 뭐 이런 얘기가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여자 많이 밝히잖아 이럴래 내가 You are welcome 딱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의 순간 천만에 천만에요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천만에요 이콜 You are welcome 이니까 너 여자 많이 밝히잖아 You are welcome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얘가 You are welcome 이라고 그러지 그러게요 어떻게 얘는 되게 칭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감사해하는 건 아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래서 내가 에? 이렇게 하길래 내가 천만에요 You are welcome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영국분이랑 지금도 만나십니까? 아니요 연락 끊겼어요 혹시 그 사건을 계기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얘 되게 미친 사람이라라고 해서 끊긴 거 아닙니까? 영국에 돌아가는 바람에 그게 왜 생각이 났지? 영국 근데 지금 도이타시마 시대 때문에 영국 이기리스 미국 아메리카 그렇죠 근데 갔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아 간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어머니가 미국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예 천만에요 그랬죠 도이타시마 시대 그랬죠 그리고 외계인들은 다시 종종종종종종 우주선으로 아까는 냥냥냥냥냥냥 아 그럼 밥 먹는 건가? 병병병병 병병병병 simplement 꼭 확실해주세요 네네 병병병병보 하고 돌아갔어요 죽돌이하고 마사오가 얼마나 놀랍겠어요 걔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밥 먹었습니까? 같이 밥 먹었죠 아 그래요? 와 신기하다 살다살다 우리 집 외계인이 와서 밥을 먹네? 되게 전진 난모나다 되게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그러면서 밥 먹고 네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은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됐어요 외계인들이 돌아가고 아이들은 어머니가 내 쫓았어요 네 니네 이놈 one 새끼들 지금 학교 갈 시간에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걸린 거죠. 보통은 외계인한테 쫓겨서 왔던 걸 걱정하시지 않나요? 아니죠.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마음이 급해. 이놈 새끼들이 학교 땡땡 가면서 뭐하는지 애식으로 마사오하고 중돌이는 학교를 갔어요. 갔다가 퇴근을 퇴근을 퇴교 하면 안 되죠. 학교 학교 다닌지 오래돼서 등교 학교라고 그러죠. 학교하고 집에 왔어요. 잠깐 아까 말하길 마사오 오빠는 중학생이잖아요. 죽돌이 여동생은 초등학생이잖아요. 왜 같이 학교에 갑니까?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 다 한군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이게 시골이니까 분교 이런 거 다 때려 넘는 거지. 애들도 몇 명 안 돼. 그래요? 양평 너무 시한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학교를 했어요. 직장에 나갔던 47세 건설업에 종사하는 오형. 정갈자리. 마동탁 씨도 아버님도 돌아보신 거죠. 집에. 그래가지고 같이 다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합니다. 좋네요. 저녁밥은요? 망고함을 먹죠. 그러면서 아까 낮에 외계인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갔다. 그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막 얘기를 해요. 큰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놀라죠. 이야 신기해. 살다 살다 별일이다 했네. 꿀꿀꿀꿀 하면서. 아니 뭐. 꿀꿀꿀꿀꿀 꿀꿀다는 겁니까 그게? 꿀꿀꿀꿀 하면서 스포츠 뉴스. 그게 끝입니까? 그날 플레이오프가 어떻게 됐는지 저녁 뉴스를 보고 그리고 맥주 한잔 하시고 잠자리에 들죠.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애들도 자야죠 뭐.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미나사이. 그렇죠. 오야스미나사이. 오야스미나사이가 되겠죠. 쉬세요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친구끼리는 오야스미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은 빡센 가풍의 집안이니까. 오야스미나사이. 그렇죠. 나사이 하면 뭐뭐 해라라는 뜻입니다. 오야스미는 쉬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쉬세요. 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쉬세요라는 의미는 그렇지만 인사는 말이죠. 안녕히 주무세요. 실제로 의미는 그렇죠. 그렇죠. 밤인사. 안녕히 주무세요가 되겠죠. 우리가 밤인사를 빼먹었구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마사오가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했었죠. 아침 인사. 오하여 고자이마스. 그리고 나서 외계인이 산에서 놀던 마사오 죽돌이 남매를 마주쳐서 낮 인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 맞다. 어머니가 죽상여사가 자식들을 내쫓았잖아요. 우편배달부 장씨가 왔어요 집에. 어스름할 때 오후에 엄마 집에 왔어요. 대충 곰방화를 하려고 막 끼어넣는 것 같은데. 왔어요. 딱 집에 들어서면서 얘기를 하죠. 죽상여사한테. 안녕하세요. 곰방화. 저녁 인사죠. 그래서 이제 둘이 욕정을 불살르고 우편배달부 장씨는 돌아갔어요. 꼭 곰방화를 하기 위해서 굳이 우편배달부 장씨가 와서 꼭 그런 일을 치러야 합니까? 빼먹었잖아. 그냥 외계인이 갈 때라든지 그때 밤에 인사하는 것도 많은데 한필이면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는 퇴근하시고 오늘 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 집에 외계인이 찾아서 밥을 먹고 왔더니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고 껄껄껄 하면서 스포츠 뉴스 보시고 맥주 한잔 하시고 잠자리에 들죠. 그러니까 아들이 오야스미나사이 하고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에게 오야스미나사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남매가 둘이 누워가지고 한 방을 써요. 한 방을 써요. 싫은데. 한 방을 쓰는데 오빠가 얘기하죠. 오늘 진짜 별 이상한 경험을 다 했지? 그러니까 죽도리가 오 그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어. 오늘 정말 빡센 하루였어. 그리고 서로 오야스미 오야스미 하고 잠이 듭니다. 마동타 가족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사가 끝난 거군요. 인사가 아니라 마동타 가족을 소개하는 프로로그 같은 거였죠. 아 그렇군요. 상황 스케치 이제 가족들의 성격이라든가 캐릭터들. 성격은 전혀 모르겠어요. 성격은 다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반전들도 있었죠. 어머니가 우편배달 부창시와 정분이 났다라는 것. 반전이랄까 뭐 어쨌든 공방화를 나오기 위한. 그리고 아버지 마동타 씨는 정갈자리라는 거.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데 혈액형이라든지. 정갈자리라든지. 마소와 죽도리는 또 내일 어떤 재민들이 펼쳐질까. 기대를 하면서 두 남매는 잠이 듭니다. 보니까 스토리는 매번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군요.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장담을 못하지만 어쨌든 이 가족의 프로로그를 오늘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서 맛보기로 인사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골 나중에 또 어떻게 수습을 하실지. 대개인도 3명 나오고 우편배달부 장씨도 있고 학교는 또 부석고등학교고. 게다가 양평입니다. 나중에 가면 양평에 직접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과드리로. 양평시장님이나 양평에 또 학교. 또 오늘 이제 양평 명예홍보대사 같아가지고. 자 오늘 곧나간지 시간에는 사요나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요나라와 자네의 차이. 그리고 이런 님이 시간에는 각종 인사. 아침. 오하여 고자이마스. 점심. 고니치와. 저녁 인사. 곤방와. 잠자리 인사. 오야스미나사이. 그렇게 배워봤습니다. 잠자리 인사라고 했는데 그렇다. 뭔가. 뭐로 배워야지 어쨌든. 잠자리 인사. 야간 인사. 예. 그리고 아침은요. 아사. 점심. 히르. 밤. 밤. 그리고 밥이라는 뜻의 공항을 붙여서 아침 식사. 아사고함. 점심 식사. 히르고함. 저녁밥. 망고함. 등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애새끼가. 아니 저. 우리 마사오 군이 학교를 갈 때. 두 남매가 학교를 갈 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죠.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마이리마스. 그러니까 인사에 집착하는 빡센 가풍인 마동탁 47세 건설업에 종사하는 오형평 정갈자리 마동탁 씨는. 아 근데 왜 한필 47세 건설업입니까? 나중에 밝혀집니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어 그래 잘 다녀오렴 얘기하죠. 잇따라쌰이. 그렇죠. 그리고 외계인들에 쫓겨가지고 집에 땡땡이 까다가 도중에 외계인들한테 쫓겨가지고 집에 급박하게 들어온 죽도리가 엄마한테 붙잡고 얘기하죠. 다녀왔어요. 다대이마.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어 다녀왔니? 오가에리 나사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해요. 외계인이 왔다고. 외계인이 뭔 개소리같은 소리. 근데 저도 개소리같은 소리. 개소리 엄마가 엄마가 그런 편을 쓰나요 보통. 우리 엄마는 그런 편 안 쓰는데. 우리 엄마도 잘 안 쓰는데. 근데 어쨌든 뒤에서 보니까 진짜로 외계인이 병병병병병 하고 세 마리가 이렇게 왔어요. 놀래가지고 엄마가 아니 외계인들이 쳐들어왔네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밥을 먹이겠다 해가지고 밥을 차려주죠.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다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고치そうさまでした. 그랬더니 죽상 여사가 그냥 내보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개꾸지 않을까 봐 선물을 하나 줍니다. 젓가락들을. お土産을 받고 나서 외계인들도 감동을 하죠. 이렇게 소중한 거 이런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물건에 비싸고 싸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도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러니까 엄마가 에이 뭐 이름까지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우いたしまして. 그러고 나서 오늘도 지구 평화는 지켜진 거예요. 그런데 또 모르겠어요.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가족은 좀 그래. 그래서 프로로그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가족의 이름이요? 마동탁가족. 아빠가 마동탁이니까 마동탁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큰아들이 마사오니까 마사오네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잖아. 그러게요. 아직 권력이 위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사오네나 마동탁네는 좀 재미가 없고 괴짜가족처럼 우당탕 괴짜가족 만화 제목이 있잖아요. 아내메이션. 그건 한국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있을까. 아무튼 니들이 한번 알아서 하시고. 이거는 뭐 루트는 딴지 게시판입니까? 제목 짓는 거는. 메일도 주셔도 좋고요. 게시판 주셔도 돼요. 어느 게시판이든지 어느 곳에 댓글을 달든지 다 보겠습니다. 아부나이키즈골뱅이지메일닷컴이든 아니면 뭐 팟빵이 됐든 우리 딴지 게시판이 됐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네. 저희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A B U N A I K I D S. 그냥 아부나이키즈라 그래. 그 정도는 쓰겠지. 일본어라서 이렇게 또 용문 쓰기가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더 친절하면 좋잖아요. A V가 아니에요. A B예요. 그래서 아부나이키즈 텔레그램. 텔레그램 가입하셔서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리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공부 많이 했네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또 공부를 또 하게 됐네요. 정말로. 교육방송에서 뭔가 공부를 하게 됐네요. 굉장히 이상이긴 한데. 어떻게. 오늘은 마사오 님이 자기가 준비를 해오시겠다고 사실은 그냥 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 보면 저도 항상 느끼는 거 있지만 좀 신기합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만들려고 지금 석 달을. 뭐 맨날 석 달이고 3년 전이고 뭐 무슨 진짜. 예전에도 막 아부나이 리언구 막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내가 하자니까 그냥 했으면서. 내가 진짜 석 달을 하루 두 끼 먹어가면서 시간을 쪼개서 초단위로 고생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빛을 보네요. 여러분이 처음 첫 선을 보이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사오 님이 담배 한 대 피면서 나온 스토리. 아니다. 다음에는 두 대를 피면 더 신기한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 1부 이런 니뽕이다죠. 니뽕 나도 헷갈린다. 니뽕이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깜발해. 다음 주에는 공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공부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